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행복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 네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5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집에 있으니까 좋다 교회 안 나오니까 좋다 혹시 이런 마음이 순간 찾아오거나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빨리 감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랩런트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서 이 언약 전달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 집중의 그런 특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벌써 200여 개국이 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연기가 되었고 각종 스포츠리그도 연기되거나 또 취소가 조기 시즌 종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도 훈련이나 행사들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처음으로 주신 산상순 바로 팔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앞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애통해하고 현장을 애통해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로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뿌리 내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영육 간에 배부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영혼을 극률이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극률이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말씀 붙잡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복의 메시지는 어려움이 행복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그런 행복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 이 사람의 말, 이 세상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진단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을 이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경적 행복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바로 화목과 평강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삿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평안한가? 평안합니까? 이런 샬롬으로 인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제는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위력이시고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일반적인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평안과 이 참 행복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에는 메시아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의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 메시아가 전파하는 좋은 소식은 구원과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고 보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상속자를 뜻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하고도 풍성한 축복을 이제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관계가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나는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화평 이 평안을 나누고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이제 화평한 자가 될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 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옛 틀이 이제는 다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화목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가는 24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복 비전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 메시지에서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두 가지 모두 마지막 주제가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이 당연히 박해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10절에 보면 천국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메시지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스테반이 순교할 때 모습입니다 이 돌맞으면서 순교하면서도 인만회를 누리면서 천사처럼 잔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순교사를 연구한 학자 마크 갈리는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죽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만회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 팔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만회를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이제 욕처럼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을 정말 2, 3, 7 보고마의 주역으로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버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여하는 게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거하다 목베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양보해도 영적인 부분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적 선택 믿음의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장차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약간 길어도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다툼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우려가 있는 곳의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의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무슨 랩 같기도 한데요 이 복음의 랩 같은데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과 상통하는 그런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복음적 수용력을 가지라는 것인데 바로 복음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팔복 안에서 누리게 되면 먼저 내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 상한 감정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병든 육체도 치료되면서 모든 인간관계도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해납 백천이라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이듯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너그럽게 감싸주고 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비전을 바탕으로 이 해납 백천의 복음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처해 있는 현장마다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된 삶을 살게 없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없어서 두 번째로 장차 임할 영광과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가하는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단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 중자 성도 랩런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흑암 결박 1인 1교회 운동 그리고 평일에 진행되는 333 기도회와 복음경제 회복 또 다음 달에 총선이 있는데 복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새벽 기도의 자료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란 귀한 언행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어떤 문제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증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 그리스도 사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차 임할 영광과 큰 상급을 바라보며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절대로 낙심치 않고 언약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단위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한 고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유주의자 성도 랩런트들 축복하셔서 영적 집중속으로 돌아가며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인만을 누리며 1인 1교회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평일 333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업, 산업 현장 축복하셔서 보금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며 보금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